저는 네 갈리한다. 안녕 덩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차 구매 시 인도 기간이 길어져 소비자들은 지치고 이에 대안으로 계약 즉시 차를 받을 수 있는 중고차를 고려해보지만 좋은 차를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터라 더욱 그럴 텐데요. 결국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정보 위에 있는 딜러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영 개운하지가 않고 찜찜합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차는 걸러내고 괜찮은 중고차만 쏙 골라낼 수 있는 혁신적인 앱이 하나 나왔는데요. 더군다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K-딜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인데요. K-딜러라고 하면 대부분은 내 차 팔 때 이용하는 앱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차 팔 때뿐만 아니라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모든 이력을 줘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무척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된다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이딜러에서 도움을 주셔서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자가 차량 진단기인 인포카의 OBD2 스캐너와 전에 소개해드렸던 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각각 다섯 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내 집 마련만큼이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마도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 2022년 한 해에만 독산차 수입차의 전체 신차 판매량이 166만 대가 넘었다고 그래. 그런데 중고차는 매년 평균 25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돼서 신차보다 1.5배나 더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수치만 봐도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중고차라는 것이 잘 사면 좋지만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차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바로 이럴 때 헤이딜러를 통해 문제 있는 차는 걸러내고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바로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기능인데 이용 방법도 무척 간단해서 앱에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 본 관심 차량의 차 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거야. 새로 출시가 된 기능이라서 앱 상단에 내 차 팔 때가 아닌 내 차 살 때를 선택해야 하고 현재는 델타 서비스 기간으로 무료 이벤트 기간이라서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지금 1회만 사용해봐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도 해볼 겸 미리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놀라웠어. 매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관심 차량의 차 번호를 입력해보니까 바로 해당 차량의 기본 재원이 쭉 보이고 그 아래에서 상세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력 상세 내용을 기본 설정인 시간 순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생산 일자는 물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언제 출고가 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동안 소유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소유자의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주행 거리까지 확인이 되니까 대략적으로 주행 스타일은 어땠을지 예측이 되겠더라고. 또 정비 이력에서 정비 내용 보기를 선택하면 소모품은 제때 교환했는지 어떤 내역으로 정비를 받았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 처리 내역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리인지와 사고 차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더라고. 이외에도 시간순위 아닌 카테고리별로 확인을 해보면 주로 운행했던 지역이 지도로 표시가 되고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돼 있어서 편하더라고. 그럼 실제로 판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중고차를 조회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 동튜비처럼 20대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중고차를 찾아볼까? 먼저 첫 번째 차량은 16년식의 7만 8천 킬로미터면 주행거리도 괜찮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차량 번호를 입력해볼게. 어? 이건 사고 차량이네. 사고 부위도 10곳이면 꽤 많은 편이고 판매 사이트 설명하고도 다른 차량이라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차량도 확인을 해볼까? 16년식의 8만 킬로미터인 주행거리도 적당하고 1인 소유 차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쭉 탔던 차량이니까 상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차량 번호를 입력해볼게. 어? 소유자 변경이 여러 번 있었던 차량인데 1인 소유라고 표기를 해놓았네? 소유자 변경 이력을 확인해보니까 1인 소유 차량이 확실히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네, 이것도 걸러내고 세 번째 차량은 어떤지 살펴볼게. 판매 사이트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를 해볼게. 정비 이력을 보니까 주기적으로 5일도 교체를 한 걸로 보이고 아마도 전 차주가 차량의 애정을 가지고 관리했을 거라는 예측이 되지. 렌트 차량도 아니고 리콜 이력도 없어서 깔끔한데? 이런 차량이라면 구매를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이셨습니까? 싸고 좋은 차는 없는 것처럼 좋지 않은 차가 비싸게 팔려져도 안 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어느 것이 좋고 좋지 않은지를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싸고 좋은 차를 찾는 것보다는 직접 숨은 이력을 꼼꼼하게 살펴 제값에 좋은 차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TV요.